반갑습니다. 저는 마음이에요. 오랜만에 또 우리 유튜브 가족들에게 인사드리네요. 이제 10월의 마지막이 다 되어가고 있고 또 추운 계절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. 우리 모든 유튜브 가족들 건강하게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립니다.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. 마음이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힘들 때 또 인생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대상이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또 주말인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. 또 온 가족 건강한 게 너무 복인 것 같아요.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입니다. 항상 건강하세요.